이재명 대표가 사퇴할 거다라는 얘기가 8월달 10월달 12월달 내년 1월달 이런 얘기는 여의도에서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이 일개평론가 장성철이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며칠 동안 화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논의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그래야 민주당이 내년 선거에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계속 언론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들은 시점은 언제쯤? 금요일 오후에 들었어요. 그날 듣고 그날 방송에 얘기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정말 지나가듯이 얘기했어요. 의도가 있거나. 팩트체크를 하시든가. 민주당 이간질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팩트체크는 당연히 했죠. 제가 어제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그날도 몇 번 얘기를 하고 해서 저는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확신스럽게 얘기를 했고 다른 쪽에서도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두 군데서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교차체크 하셨네요. 맞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되게 오래된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상 민주당 내부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론이라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놓고 총선 전에 어떻게 계속 물러나고.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 총선도 불출마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 불출마 선언을 언제 할지. 그리고 또. 이것도 또 단독이 돼서. 무슨 단독이야. 이게 더 큰데. 단독이야. 얘기 여러 번 했어요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하면 기사가 안 돼. 그런데 장 소장님 말씀하시면 세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불출마. 그래서 제가 이게 스피커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만들어주시겠습니다. 단독으로 하나 이렇게 해주고. 만들어주세요. 단독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재명 불출마. 그런 조회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여하튼 뭐냐면 그런 것도 고민 중인 걸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년 총선 명운이 걸렸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획이 있고 그런 기획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그리고 소위 친명 그리고 또 비명. 비명도 친명도 아닌 그냥 일반 이런 그다음에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시면서 여러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시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 당의 미래가 열릴 건가에 대한 고민을 다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전체 민주진보 진영의 파일을 어떻게 키울 거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점점 숨이 막히고 조여오고 다양한 층위에서의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때 개혁을 다 완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막 역풍이 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또 사과 반성도 필요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지 못한 당내에서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서 있지 않으니까 이러저런 얘기에 자꾸 흔들리는 것 같은 문제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럼 제가 세 번째 내년 총선 앞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당내에서는 왜 8월이래요? 왜 10월이래요? 8월 아니야? 더 빠를 수 있다는군요. 왜냐하면 8월에 특히 지난 7월 25일 날 재판이 있었잖아요. 이화영 재판이 있었고 그게 8월 8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8월 8일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발언 여부에 따라서 또 그게 빨리 체포영장이 올 수 있다. 그럼 8월 되는 거 아니야? 8월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또 8월 하기에는 좀 일러. 왜냐하면 그 사이에 불러서 소환조사를 한 번 또 해야 되고. 9월이다. 이런 거 하면 9월이다. 그런데 왜 10월이래요? 이런 거를 물어보는 국회의원들도 있긴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사퇴 가능성은 제로라고 봅니다. 0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나 정치는 생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생물. 추석 민심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때 앞으로 두 달 가까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박스권에 갇혀 있거나 치고 올라오지 못하면 굉장히 위태로워지겠죠. 그리고 혁신의 성과 지금 좀 죽을 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혁신이가 욕을 먹는 혁신이 되면 역시 굉장히 위태로운 사항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결과.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설사 만에 하나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구속이라도 된다면 이것은 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변수들이 추석 민심에 다 담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석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사태 가능성이 제로로 보이지만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쩔지 모르죠. 그 세 가지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총선 불출마설까지 떠올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역시도 가능성 제로라고 보고요. 아 0입니까?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악수라고 봅니다. 나가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게요. 그것이 득보다 실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오히려 좀 몇 발상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몇 발상? 네. 종로에 출마하시라. 아 정치 1번지 종로에 직접 출마를 하나? 왜냐하면 첫째 개양 출마라는 정치인 이재명으로서의 업보가 있어요. 왜 거기에 출마했느냐. 그래서 그 업보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다음 총선이 서울이 상당히 어를 겁니다. 민주당한테 매우 중요한. 경기도는 그래도 몇 석 정도를 아마 손에는 보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워낙 선거 지형이 좋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운 선거가 될 거기 때문에 선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군가가 구원투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종로에 출마한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당을 위해서 흔신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서 서울 선거를 이끌고 서울 선거에서 이기면 내년 선거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총선에 1등 공신으로서 기여하게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위상도 훨씬 달라질 겁니다. 감사합니다.